20세기 초반에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같은 대재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경제적 사실과 통계수치에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1950에서 1960년대 동안 전세계 공업국가에 엄청난 경제성장이 일어났는데 이는 1차, 2차 세계대전 사이 경제침체를 메워주는 데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1913년에 이미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국가들에게 주로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정치, 과학 등 다양한 분야 중 대부분 경제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났다고 생각하겠지만, 경제 분야는 연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은 이미 1차 세계대전 전에 대기업을 산출한 산업들에 의해 달성되었습니다. 세계의 경제 지리가 변함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주요 국가들은 이미 1913년에 산업 주도권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1913년 이전 반세기 동안 미국과 독일은 공업 강국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 후 러시아, 일본 등 여러 나라들이 발전했는데 이러한 경제 발전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 후 산업 강국의 지위를 확보한 주요 국가는 없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 산업 국가로 성장한 국가들은 주로 의성 경제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1913년 이후 기술과 산업은 비교적 안정되었는데 이는 1913년 이전 사회적 혼돈과는 뚜렷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산업기술은 과거 발명품과 기술을 확장 응용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경제학자의 기준으로 측정하면 1913년 이후 50년은 연속성의 시대입니다. 이 연속성의 시대는 산업 구조를 안정시켰고 특히 1913년 이전 선진국으로 발전한 국가들에게 엄청난 경제 성장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단절의 시대를 막고 있습니다. 이 단절의 시대는 위대한 경제 성장의 시대로 만드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바로 변화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현대 산업은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고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농업, 자동차, 석유화학 같은 현대 산업은 개발도상국의 빠른 성장을 뒷받침하며 필요한 토대를 제공합니다. 개발도상국이 성장하면 선진국도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앞으로 신규 산업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도 경기 침체는 없을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이 기계, 첨단 제품 등을 수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현대 산업들을 통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는 최대 경제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전쟁, 대공황 등을 재현하지 않는 한 새로운 산업들이 중요한 신기술의 기초에 등장하기 때문인데 이미 정보산업, 해양산업, 신물질 개발 산업, 메갈로폴리스 4개가 등장했습니다. 새로운 산업은 20세기 지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앞에서 언급한 4가지 새로운 사업에도 중요합니다. 20세기 기술은 인간이 보유한 지식인 물리학에서부터 휴머니티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포함하고 필요로 합니다. 즉 새로운 기술이 더 이상 문화와 분리되거나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문화를 구성하는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새롭게 등장하는 모든 산업은 지식에 기초한다는 사실입니다. 체계적인 전규교육을 통한 지식의 획득은 생산능력과 성과향상 수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산업은 육체노동자보다는 지식작업자를 많이 고용할 거라는 점에서 현대산업과 다릅니다. 높은 수준의 기술이 아니더라도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으로 일자리가 늘면 근로자의 생산성은 개념과 아이디어 그리고 이론을 작업에 응용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1860년에서 1914년 사이에 등장한 산업들의 비견될 만큼 큰 단절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산업은 기존 기업정책, 정부정책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기업인과 정치인은 근본적으로 변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새로운 정책들을 필요로 할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산업사회 깊게 자리잡고 있는 관습부터 탈피해야 합니다. 1차 세계대전 이전 50년을 영웅적인 기업가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당시 발명가들은 자신의 기술을 경제적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기업가 정신입니다. 이는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 조직을 창출하고 지휘하는 능력입니다. 기업가는 본질적으로 혁신적인 능력을 획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규모가 매우 크고 복잡한 조직에서 기업가 정신이 발휘됩니다. 기업가는 기술의 역학을 이해하고 기술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예상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는 어떤 기술 변화들이 발생하고 그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 경제적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큰 혁신의 필요를 알려주는 첫 번째는 주요 산업에서 자본 생산성이 하락하는 현상입니다. 동일한 생산량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자본 투자가 노무비의 절감으로 상쇄만 된다면 그 산업은 쇠퇴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갖 종류의 지식입니다. 새로운 프로세스의 등장에서부터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시기 사이의 간격은 과거에 비해 압도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신기술의 등장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 9호에서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신물질을 고안하려면 10에서 20년은 더 기다려야 할 시점에서부터 이미 사람들은 떠들기 시작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비전은 행동이 있기 전에 나오며 그것을 이해하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9호는 새로운 욕구를 제시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새로운 통찰력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가장 좋은 원천으로 이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기업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마케팅을 수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사업을 고객의 관점에서 보는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제품을 위한 고객만을 찾으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객의 행동, 가치, 기대입니다. 고객이 원하고 기대하는 만족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케팅 그 자체를 혁신의 추진 요소로 이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새로운 것은 기존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닌 새로운 기대를 유발시키고, 새로운 기준을 세우며, 새로운 만족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신기술을 개발한 사람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고객이 자신의 안목을 높이는 데 신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혁신적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혁신을 위한 효과적인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혁신적 조직이 과거와는 다른 구조를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혁신적 조직은 명령 조직이 아니라 팀 조직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혁신적 조직은 상호관계에 있어 유연성을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혁신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는 부하의 말을 경청하고, 아이디어 제안을 장려하고, 떠오르는 생각을 비전으로 바꾸는 노력을 말합니다. 정부정책은 생산적인 자원이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금지해서는 안됩니다. 이동 가능한 노동은 생산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곳으로 이동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동성은 개인의 복지 향상에 필수적이며, 고용이 더 생산적인 곳에서 이루어질수록 개인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제공합니다. 자본도 생산적인 투자 대상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자본의 이용 최적화는 중요합니다. 이는 선진국이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완전 고용을 달성하여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입과 고용의 안전은 이동성을 촉진함으로써 더 쉽게 달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는 이동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이동성은 개인의 경쟁력, 고용 안전 등을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날 규모가 큰 국가 중 일본만 국제 경제를 기초로 경제를 운영했는데 이는 일본 경제가 획기적인 성과를 올리게 된 중심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세계 다른 국가들은 일본처럼 하나의 지표로 사용해야 합니다. 세계 경제는 미래의 동향이 어떨지, 국내 경제가 계속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하려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술 변화 시대를 경제 성장의 시대, 사회 정의의 시대, 그리고 개인의 복지와 성취의 시대로 만드는지 고민하며 글로벌 경제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세계 경제는 미래의 동향은 어린 시완과ved 바etter이, 그리고 북한 경제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세상 경제는 미래의 대화의 인정은 ciel형으로 장울를 맞춰야 합니다. 세계 세계 경제는 미래의 인정에 고른 지구를 만들면서 한국 경제의 시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세계 경제는 미래의 경제의 시장은 높이 우리 일본만 국가로 인 Kill과 원권으로 오는 두 서비아가 그 개 River에서 세계 경제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세계 경제는 미래의 시장은neh이 없었습니다. 미래의 시장의 시장은 fre 안전이 높은 일어로 인정도록 시장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